자 보자. 일단은 보인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치? 수능에서. 보인다가 이제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그쵸? 보인다 3개. look, seem, appear. 발음할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지?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이게 보인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어떤 거냐면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보다야. 그치? 그냥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보편적. 흔한 거라 이거지. 그럼 약간 의미가 있을 때, seem은 뭐냐면은 진짜랄 거야. 어? true. 아, 진실인 것처럼 보여. 라고 할 때 seem을 써. 진실인 것처럼 보여. 할 때 seem을 써. 그런데 얘는 뭐냐면 진실이 아니라 뭐야 돼? 거짓. fake. 가짜일 것처럼 보여. 또 착각일 수 있어. 뭐다? 착각. 요런 뉘앙스를 가질 때 뭘 써? appear를 써. 보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냐면 외모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그치? appearance를 쓰지. appearance. appearance가 뭐냐면 외모라는 뜻이야. 왜 그럴까? 그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착각이야. 잘생겼네. 착하지 않을까? 착각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외모를 뭘 써? looks를 써. looks. 그러니까 보편적이니까. 외모. 그런데 이 단어를 이용해서 외모를 만들진 않는다는 거지. 왜? 외모가 진실이진 않으니까. 알겠니? 확인해 보시고. 자, 모모처럼 보인다. seem이 뭐다? 아, 진실을 얘기할 때 seem을 많이 써. 옆으로 갑니다. 자, 일어나다. get up.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지. 얘는 뭐냐면 얘보다는 약간 격식적 표현이야. 격식적. 됐니? 그 다음에 arise라고 하잖아? 얘는 뭐냐면은 see. 또는 은유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arise. 철자가 늘어나면 의역적, 관념적, 추상적, 2차적, 3차적, 4차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지. 확인해봐. 얘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묻다라고 할 때 ask, inquire, question이 있는데 ask가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그 다음 inquire은 뭐냐면 얘도 격식적이야. 격식. 철자가 inquire. 묻다. 격식적인 거. 그럼 우리 question mark라고 하잖아. 얘는 뭐냐면 진상을 캐묻기 위해서 묻는 거야. 진짜 어떤 상황이야? question. 진실을 캐묻기 위해서 캐묻는다의 뉘앙스가 question이야. 그리고 원래 cast란 영어 단어가 탐구, 탐색이야. 탐구. 뭔가 탐구관리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question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의뢰하다. ask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묻다. 의뢰하다. 이거 요청하다. 자, 집중. 그러면 이제 봐봐. 얘는 이제 간청하는 거지. 간청하다. 그래서 거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request. 요구 요청하다. 얘가 어떤 거야? 격식적이지. inquire. 철자가 늘어나니까 격식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emand는 뭐냐면 얘 요구하다인데 어떤 거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왜? mand가 명령의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command. 명령하다 뭐 할지? mandate.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때 demand를 쓰는 거야. 요구하다.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모으다. 다 보편적인 데는 gather를 쓰는 거지. collec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규칙성이 있고. 그래서 정돈해야 되고 깔끔하게. 그래서 collection이라고 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collection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막 모은 게 아니라 딱 뭐 나눠져서 이렇게 모여야 돼. 이렇게 collection. 딱 정돈돼서 모이는 건 collect라고 하는 거 모으다. 그 다음에 assemble이라고 할 때는 얘는 봐라. 얘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겠지.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으는 거야. 어떤 단어 때문에? 아까쯤에 sim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true.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 이게 긍정적다는 거야. sim이. 긍정적. 얘네가.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아, 모으긴 모으는 건데 뭐가 돼. 시작.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으는 걸 assemble이라고 해요. assemble.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의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보이는 거. 좋은 사람들끼리.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동의하다. agree. 가장 보편적인 단어야. 그 다음에 어는 한 번이고 얘는 함께 같이 여러 번이. 얘는 소극적 동의야. 얘는 적극적 동의고. 그래서 수능 지문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오지. 적극적 동의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도하다. try. 얘가 시도하다. 얘가 격식적이야. 두 번째 건 다 격식적이야. 얘도 시도하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노력을 다해서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콩울리시로 손흥민이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 손흥민, 박지성이 뭐가 끊어지도록? 따라해봐. 임대. 이야, 임대가 끊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야. 정말 대단한 거지. 손흥민 선수 부상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부상이 절 위험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좋았다. 그 다음 마지막 복수하다. 우리가 UFC에서 뭐하지? 무슨 매치라고 하지? 리벤지 매치. 얘는 나에 대한 복수야. 즉,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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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지. 우리 어벤져스라고 들어봤지. 그치? 그들은 사회를 위해 싸우잖아. 나 이외에. 나 이외에. 즉, 어떻게 보면 사회, 사회를 위해서. 에 따른 복수야. 그러니까 숭고한 복수지. 어벤지가. 복수하다, 복수하다. 나. 리벤지 매치. 뜨였습니까? 그럼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면은. 여기 봐봐. 자, 갑니다. 자, 외모적인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다? Thim. 뭐뭐처럼 보인다. 진실인 것처럼 보여야 할 때 Thim. 얘는 영어 착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appear을 쓰는 거예요. 글쓴 이유도가. 자, 이러하다. 다 앞에 건 뭐야? 보편적인 것들이야. 기본적인 것들, 격식적인 것들, 그 다음 얘는 뭐 신화 은유에서 쓰이는 것들. 묻다, 가장 보편적인 거. 인퀘어, 격식적인 거. 얘는 탐구, 탐색을 가지고 물어보는. 퀘스천마크. 저거 왜 그러지?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에스크, 가장 기본적인 거. 얘는 간청의 뉘앙스. 리퀘스트, 격식적인 거. 얘는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시작.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커맨드, 맨데이트가 명령하다. 명령하다. EBS에서 나오지? 빈칸 느낌에 나와.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모으다. gather. 컬렉션은 뭐라고 한다고? 시작. 정리 정도는 딱 돼 있는 거야. 모으는 거야. 딱 맞춰서. 컬렉션. 그 다음에 어셈블은 뭐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야. 대표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 어셈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실의 목적. 옆으로 갑니다. agree는 동의하다. 가장 보편적인 거. 그 다음에 어셈트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시작. 소극적. 컨센트는 뭐야? 적극적. 시도하다. try. 격식적인 거? attempt to. 집중. 가장 노력을 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 시작. 임대가 끊어지도록. 임대가 끊어지도록. 노력하다. 시도하다. 복수하다. 나에 대한 복수. UFC에서 리벤지 배치. 나 이외의 사람들 사회를 위한 복수. 어벤져스. 어벤지. 됐습니까? 복수하다. 자, 집중. 이 TCC를 지금 좋아하는 독학재생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시리즐로 수능에 꼭 필요하고 많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고 학원 강사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좀 세밀한 것들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이제 그 점을 어떻게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ihn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스위치. 그래서 우리의 스위치. 이렇게 하면 안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inner합니다.